어후 죽을뻔 템을 잠깐 뭘로 가야되냐 이거 카타디네 런블레다가 있으면 이거 심을 가야되나 마나없어 잡을거같은디 경험치 아아 호흡 0.1치만 빨리 했었으면은 딱 힐달 싹 가기였는디 아 이거 밟았잖아 기겨봐 기겨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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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겨봐 기겨봐라 더 쓸바알라 와 존나게 무섭네 아직 얼마 안남았는디 나 질 것 같은데 다음 가자 이거 다음 때 줄 것 같다 이거 야 리신 와봐 리신아 와봐 줌 아 타논이라도 잡는 말인데 왜 안 오는 거야 집간척 하고 있어야지 이거 아 뭐야 방프라 아니야 이 새끼 뭐야 야 얘 뭐야 잡아 얘 뭐냐 아니 무슨 뭐라 이거 보였어 아니 와 방금 전에 아 보였냐 아직 보였어요 도또 죽이네 3명 왔네 아니 3명 왔잖아 용을 가요 용을 용을 아니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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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용을 3명 왔으면 용을 가요 용을 가요 아 뭐하는 거야 용을 가요 아 봉키도 뭐하냐 봉키 훈련도 갔다 왔다 오지만 롤실리아 어디다 놓고 왔어 아 티왕짓이 아니라 이거는 날 희생해서 용을 갔어야지 아 이거 늦은 것 같은데 와 소라카바 미쳤어 다 잡는다 리쿠 아 아까 죽겄네 아 아 미치겄네 쏘라카바 아니 쏘라카바가 궁이 빠지면은 바텀 이니쉬를 걸지 자 봐요 쓰레쉬님 바텀 그래요 이거거든요 스킬이 없잖아 찢어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아 씨 이거 잡아 스킬 없어 제발 와드 방어 와드 방어 와드 방어 와드 방어 와드 방어 와드 방어 아니 와드 방어 와드 방어 아 핑화는 뭐여 핑화 있잖아 아 아니 핑화 있잖아 탑에서 존나 이상하면서 아이 그럴 때 용 좀 먹지 아 진짜 빠리빨 생기고 아직 용도 지고 있고 리신 4대시네 이니쉬낸다 이 새끼들아 안 보이지 개새끼들아 뭐야 야 뭐야 야 야 집에 가는 거 보이냐 아 집에 진짜 미안 야 집에 가는 거 보이냐 분신했다가 직감에 왜 umph 이거 스노우 볼 고르겠다 아 마 흔 δια기 participant these po 감사합니다. represented 어 이블sa 안그러잖아 바로 그 자IC esto 되나 아 까비 어어어어어 이크차 바로 이크차 그냥 모아고 있어 아이 소싯 핫라인 밀고 기바옥? 아니 씨발 아무도 소통을 안해 르신은 뭐야 와 버섯 대박 뭐해? 나가라 아 내가 카살들도 안죽었네 또 소라카 힐러? 기적이구만 야츠우부터 억대해버리고 이entin 재빼들 지금 억대기 안다줬어 키바우 봐 э아 좋ytytyt 티무lessness 이라고 말하는거 진짜 노인정 탑라인 관리 지렸음 솔직히 나도 유터리 클라스 아니긴 한데 어어? 어어? 어어어? 뭐하는거야 2한대만 맞춰라 잡았다 이게 티모야 카사린 저거 제발 제발 보스 밟아라 제발 아 어어 됐다 어어 궁목원 가면 되겄네 이걸? 에 에 에 에 이읠라는 그럼 그냥 이번엔 dig 이걸 간모가? 이걸 간모가? 간모 감사해요 한 달 해봐야 하는거지 바텀 나 좀 안녕 쇼라카 제일 싫어 아 트리플킬 전멸 썼는데 봉쥐 센스없는건 여전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거같아도 탑에서 뛰고 나 뻔뻔하죠 사실이야 063에서 765를 할수있는것도 이거 능력이야 아 깔끔했네 봉이 고생했다 자 이런정도 잘했지 추천 다들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화면터치하시고 상단의 음성가루 다들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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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